392페이지 지역권으로 들어가는데 그치? 392 392 무슨권? 지역권 그치? 지역권 여러분 지역권은 여러분 프린트 한번 보면 그치? 프린트 한번 보면 여러분 지역권은 그럼 시험을 뭐가 나오냐면은 지역권의 취득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의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그럼 책에 있는 내용 다 못하거든 다 못하고 핵심 아까 지상권은 지상권 일반이론, 법정지상권, 분묘규직권, 구분지상권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법정지상권 몇 개 있다? 세 개예요 305조, 366조, 관섭법 그럼 366조에서는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치? 하고 그 다음 관섭법에서는 무슨 께매수? 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딱 나왔다 끝에 스스로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런 거 그런 걸 가지고 잘하면은 법과목은 쉬워진다고 몇 점 맞는 거니까 70점 항상 60점 하면 안 된다 60점 맞으면은 57.5점 받았다 잠 못 잔다 이게 떨어지는 사람 그래야 떨어진다 막 해갖고 차라리 40점 해가 떨어졌다 편하다 와 나는 뛸 방한가 봐 어? 하고 소주 한 대여섯 병 먹고 자고 일어나면 끝나거든 끝난다고 근데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몇 점? 57.5점이더라 저녁에 또 다시 계산해 보니까 60점 또 아침에 해보니까 57.5 저녁에 계산해 보니까 60점 사람 미친다 시험 발표할 때까지 한 달 동안 그래도 내 이름이 딱 있으면 그래도 한 달 동안 고생인가 마음에 상처받은 거 괜찮거든 왜?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이름이 없더라 미치는 거지 다시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안 하긴 뭘 안 해 이때까지 해갖고 이제 무슨 것만 하면은 또 한다고 또 하거든 그러면 또 만약에 그런 사람이 공부하잖아요 그럼 학원에 오거나 그런 사람 또 학원 안 오고 집에서 혼자 하는데 잘 안 되거든 그 사람은 왠나면 이미 성격이 굳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안 된다고 학원에 오면 일단은 몇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가방 들고 오면은 내가 미쳤는가 봐 몇 개 때문에 그렇지 내가 미쳤나 봐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신경 정신과 간다니까 저녁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야 진짜 잠이 안 온다니까 신경 정신과 간다고 진짜 내가 미쳤는가 봐 한 개 때문에 그런 데는 빨리 잊어야 되는데 못 잊는다고 사람이 트라우마가 별게 아니고 그런 게 트라우마는 미치는 거지 근데 또 시험 치잖아요 또 한 개 모자란 얘기 왜 왜 왜 성격 공부하는 방법을 안 바꾸는 이상 그래서 항상 할 때 60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몇 점? 70점 하고 선생이 가르켜 주는 거 선생이 가르켜 주는 것대로 해야 된다 선생이 가르켜 주는 대로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하고 자꾸만 지역권의 취득 지역권의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세번째 지역권의 취득쇼와 소멸쇼 소멸쇼와 취득쇼 네 그 다음에 네번째 많은데의 위기 다섯 번째 특수 지역권 이런 거 여기 한 개는 나온다 옛날에는 지역권 안 나왔거든 지역권 안 나왔는데 옛날에 2000년 이전에는 시간 없잖아요 여기 하면 지역권 안 나오니까 그냥 그냥 하고 나오면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하고 넘어갑니다 이랬거든 근데 요즘은 지역권 막 나온다 두 개씩 한 개씩 웬만하면 시험 문제 낼 게 없어가지고 응 그러면 여러분 지역권은 여러분 그저이 이렇게 통로로 쓰는 거거든 값 토지를 이렇게 통로로 쓴다고 이용하는 토지를 뭐 요역지 이용당한 토지를 뭐 성역지 이용하는 사람을 뭐 지역권자 이용당하는 사람을 지역권 무슨 자 설정자 지상권자 그럼 지상권은 아까 어디에다 등기했노 토지 등기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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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제한물권은 제한받는 부동산 건물 전세권은 어디게 건물 토지 전세권은 토지 그지 왜 왜 제한물권은 제한받는 근데 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요역지 꼭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요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요역지를 사용하는 무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 무슨 차이 임차인 이런 사람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역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꼭 자 그러면 좋다 어디에다 등기하겠노 등기법 시간에도 내고 민법 시간에도 낸다고 응? 어디에다 등기하겠노 성역지에 등기하지 아까 얘기했잖아 제한물권 제한받는 부동산 어디에 성역지에 등기하고 성역지에 을구에 등기하는 걸 이거는 지역권의 등기 하고 누가 당사자 신청으로 어디에 요역지 아니 이게 성역지 을구 갑구 갑구는 소유권 을구 성역지 등기법 함 했죠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성역지 무슨구 을구 상란에 등기하고 지역권에 여러분 지상권은 몇 번 등기하노 한 번밖에 등기 안 하잖아요 지상권은 어디에다가 토지 토지 응 근데 지역권은 이 성역지 을구에 등기하고 한 번더 등기한다 어디에 요역지에 지역권 취득했습니다 하는 거를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한다고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지역권 취지 취지 의 등기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여러분 두 번 등기하는 경우는 첫 번 한 개는 무슨 청 신청 나머지는 직권 저번에 한번 이야기 해줬잖아요 두 번째 하는 거는 요건 뭐 등기관이 직권으로 어디에 요역지 어디에다가 표시 해당구 상 왜 해당구라고 하냐면은 소유자가 있을 때는 어디에다가 갚구 에다가 지역권 취득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있을 때는 무슨구 을구에 취득했습니다 요걸 해당구 해당구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요역지 갚구 또는 을구 이렇게도 표현한다 표시한다 누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걸 취지의 등기 이렇게 한다 표시의 등기 뭐 표시의 등기 몇 번 등기 두 번 하고 난 뒤에 하고 나면은 됐습니까 이게 이제 지역권 취득 자 기본은 여기 여기 기본이다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무슨 부 전부 전부 무슨 부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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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일부 항상 이제 우리끼리 규칙 아까 지상권도 타인의 토지를 얼마만큼 쓸 수 있는 거 전부 또는 일부 항상 됐습니까 자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부 전부 요역지는 일부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부 전부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인데 자 근데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OX 고렇게 나온다고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OX 털려도 괜찮다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OX X X X X라고 다시 요역지는 무슨 부 전부 전부 일부 절대로 안 된다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잖아요 그럼 그렇게 요역지는 전부 해야 된다 하면 O 성역지는 전부 또는 일부 해야 된다 하면 O 이렇게 딱 되는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온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아까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OX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된다 OX X 와 위안 무슨 한 위안 나오면 요역지를 가르친다고 요역지는 전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일부를 위한 지역권도 인정한다 위안 나오면 뭐를 가르친다 빨리 요역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뭐를 위한 전부를 위한 지역권도 되겠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고 이게 지역권 무슨 쩍? 취득 자 그래서 몇 번 등기? 두 번 어디에다가 먼저 등기하고 성역지 신청 그 다음에 어디에 표시한다? 요역지 하고 나면 자 그럼 좋다 요 소유자가 있을 때는 갑구에 지역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지상권 전세권 임차했을 때는 지역권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지금 옆에 누가 표시한다 했다? 등기관이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 만약에 그러면 요역지 지상권자가 만약에 지역권을 설정해놨다 했을 때 옆에 지역권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게 붙어있잖아요 지금 몇 번 했기 때문에 두 번 그 다음에 그럼 요 지상권이 이전하면은 여기 붙어있는 지역권도 무슨 게? 함께 요 지상권이 기관이 만료해 가지고 지상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은 여기 붙어있는 지역권도 무슨 게? 함께 소멸한다 하는 게 이게 부정성 소멸 수반성은 수리수리 마수리 이전 요역지의 권리와 무슨 게? 함께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두 번 그래서 요거는 요역지의 권리가 소멸하면은 요역지의 권리가 뭐 하면은? 소멸하면 거기 붙어있는 지역권도 무슨 게? 함께 요역지의 권리가 이전하면은 거기 붙어있는 지역권도 무슨 게? 함께 이전한다 하는 게 부정성과 수반성 그래서 이 부정성과 지역권의 부정성과 수반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두 번 이건 완전히 천일생 특허 대한민국에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은 없다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두 번 어디에다 표시 요역지 표시하기 때문에 요역지와 항상 그래서 요역지와 지역권은 무슨 게? 함께 그래서 항상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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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지역권은 다시 뭐 지역권은 요역지와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이게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 되겠습니까? 앞에 주어 무슨 건은? 지역권은 요역지와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이게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두 번 근데 이 부정성과 수반성은 아까 요역지의 권리가 지역권 등기하고 난 뒤에 요역지의 권리가 뭐 하면은? 아까 소멸하면은 아까 지상권자 해놨다 지상권이 기간이 만료해서 소멸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지역권도 무슨 게? 함께 요 지역권이 이전 아니요 지상권이 이전하면 거기에 붙어있는 지역권도 무슨 게? 함께 이전한다 예? 지금 됐습니까? 몇 번 등기하기 때문에 두 번 요역지와 요역지의 권리와 함께 움직인다 요역지의 권리와 함께 움직인다 요역지와 지역권은 무슨 게? 함께 움직인다 하는 게 부정성과 무슨 성? 수반성 근데 이게 부정성과 수반성은 또 가인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 되게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럼 이 말은 요 갑과 을은 됐습니까? 어릴 때 같이 지내던 중마고 무슨 고? 중마고 시장용으로 뭘 하노? 꼬치친구다 시골에서 그치? 하는데 중마고 꼬치친구인데 옆집에 살고 있더라고 야 가비 어라 지역권 좀 설정해라 하니까 좋다 내가 지역권 설정해놓는데 너가 그 집에 사는 동안에만 내가 지역권 설정해주고 너가 그 집을 뭐하면 팔아버리면 그 사람한테는 지역권 인정해줄 수 없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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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라게 너가 그 집에 사는 동안에만 내가 지역권 인정해주고 갑이 어? 너가 그 집을 팔아버리거나 다른 사람 쓰면 그 사람에게는 지역권 인정해줄 수 없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래서 부정성과 수반성은 가인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기억해라고 무슨 친구? 꼬치친구 꼭 기억해야 되겠 되겠습니까? 뭐해라고? 기억하라고 가인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어 되겠습니까? 예 이런거죠 옛날에 그 저는 고향이 은양인데 은양 알죠 압니까? 모릅니까? 은양불고기 유명하잖아요 모릅니까? 어 근데 이제 이게 은양에서 이제 울산 가는 중간에 반천이라는 데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고향인데 여기는 지금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몇 년 전이나? 몇 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지금 50년 전이나 똑같고 똑같은데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각 여러분 옛날에는 천수담이잖아요 비가 와야 어? 항상 뚝이 있거든 저수지 어릴 때 홀딱 벗고 근데 여기서 이 가게가 여기 큰 길이 있는데 여기만 가게가 있단 말이지 빵 사러 가려면 한 2키로 넘게 걸어야 되거든요 친구들 친구들하고 빵 내기 하잖아요 이거 세 명 이거 세 명 어? 이게 저수지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어떤 딸? 똥물이거든 요즘은 수영하면 수경 끼고 수모하고 수영복 입고 이런 하잖아요 이게 무슨 물? 똥물이거든 근데 빵 세 개 걸고 대표 천일생 누가 오래 잠수해야 빵 따기 하잖아요 막 딱 들어가잖아요 뭐 홀딱 벗고 수경이가 뭐고 똥물이거든 막 오래 있다가 한참 나오니까 아직 안 나왔다 이거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런 데에서 뭘 배운다 협동식을 배운거지 내만 죽는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졌다 그럼 내 것만 빼앗기면 괜찮은게 없는데 누구? 친구 두 명 거도 빼앗기는 거야 죽어도 그럼 계속 물 먹고 나중에 배가 뿔룩 하잖아요 배가 몸 안 먹고 근데 배탈 난다 안 난다 안 납니다 옛날에는 똥물이 많이 먹어도 응 그쵸 여기도 이제 왠다면 내만 여기서 지는게 아니라 누구도 내만 아끼면 괜찮은데 누구 것도 친구 것도 뺏기니까 여기서 어떻게 단체를 배우는거지 어릴때는 그치 그리고 또 이게 그 막 물도 여기에 어떻게 냇갓 물을 떼갖고 이게 양동이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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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형하고 딱 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물 떠오라 하잖아요 양동이에 그러면 독에다가 붓잖아요 그러면 형하고 동생하고 보내면은 항상 어떻게 형은 처음에 이제 쫙 동생이 탁 지고 가잖아요 지고 가잖아요 집에 거의 다 와가면 형이 야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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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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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집에 들고 가면은 누가 엄마와 아버지는 누가 들고 온 줄 알고 형이 들고 하... 어릴때 마음의 상처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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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보고 고생 수고했다고 그러면 항상 형... 하... 지금까지 누가 들고 왔는데 하... 그러면 형이 뭐 동생이 들고 왔다 말 안하고 누가 자기가 들고 온 것처럼 하... 하... 뭐 맛있는 거 있고 하면은 형 갖다 주고 낳는 때는 조금만 주고 그치? 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인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치? 몇 번 등기? 두 번 자 그거 기억하고 또 요 불가분성은 또 또 또 또 또 또 자 요거 잘 본다 불가분성은 요... 요역지가 공유일 때 자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경우 요거 시험 문제 요게 제일 중요하다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자 그럼 요역지가 을병정 요렇게 무슨 병정? 을병정 몇 분의 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자 지분은 어디에 미치노? 전체 그럼 공유자 1인이 누구하고 갑하고 계약해가지고 지역권을 취득했다고 지역권을 뭐했다? 취득했다고 몇 인이? 1인이 취득하면은 다른 공유자도 성역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취득은 몇 인이 취득하면 1인이 취득하면은 누가 취득하면? 1인이 취득하면은 전원이 어떻게 한다? 행사할 수 있다 취득은 몇 인? 1인 하면은 다른 사람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거꾸로 전원의 이름으로 지역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전원 그럼 소멸은 어떻게 소멸해야 지역권 소멸하겠노? 전원이 소멸해야지 두 사람이 소멸하고 한 사람이 계속 쓰고 있어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지역권의 취득은 몇 인? 1인 소멸은 누가 소멸해야 빨리 전원 그렇지 요거 짱 중요 취득은 몇 인? 1인 취득 1인 취득 1인 취득 1인 소멸 전원 취득 1인 소멸 전원 취득 1인 소멸 전원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 붙이냐 하면 잘 봐라 잘 봐라 이게 여기에다가 완성을 붙이면 된다 이게 무슨 성? 완성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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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만 기억하면 되지. 취득 중단은 뭐? 전원. 소멸 중단은 메딘 1인. 이 여섯 개 꼭 기억해야 된다. 시험 문제 짱 중요. 한 개 나온다. 이거 나온다. 다시 취득 메딘 1인. 소멸 전원. 취득 완성은 메딘 1인. 중단은 뭐? 전원. 소멸 완성은 뭐? 전원. 중단은 메딘 1인. 지금 됐습니까? 그거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시험은? 소멸 시험은 이거 불가분성은 이거 여섯 개. 그러면 소멸 시험은 여러분 지역권은 소멸 시험은 어떤 게 소멸 시험고 등기해놓고 가만히 두면 소멸한다. 지역권 소멸은 뭐 된 상태에서 등기된 상태에서 몇 년간 가만히 두면 20년. 가만히 두는 거. 가만히 두는 거. 몇 년간? 20년간. 그래서 여러분 그 소멸 시험은 계속되지 않고. 뭐 되지 않고? 계속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 안고 앉는. 내몬박스 찾았습니까? 무슨 코? 안고 앉는. 그거 가지고 냅니다. 무슨 코? 안고 앉는. 하면 무슨 시험? 소멸 시험. 그럼 취득 시험은 등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간 계속 써야 된다. 20년간 계속 사용. 그러면 이거는 계속되고. 무슨 되고? 계속되고 표현된. 그래서 다시 무슨 코? 안고 앉는. 하면 무슨 시험? 소멸 시험. 되고 된. 하면 무슨 시험? 취득 시험. 꼭 시험 문제 짜고. 기본 시험 건데 그걸 못 맞추는 사람이 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중요한 거는 취득 시험을 가지고 잘 내는데 계속되고 무슨 된? 표현된 지역권인데. 무슨 된? 표현된.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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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이다. 무슨 된? 표현된이라는 선. 여러분 만약에 논을 중앙으로 계속 30년간 당겼다고 이렇게. 근데 어느 날 논 소유자가 못 다녀 하고 막는다고. 아니 나 30년 다녔기 때문에 지역권 취득 쇼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지역권 취득 쇼 하는 거야? 표현된 요거. 인공적 시설을 해서. 무슨 적 시설을 해서? 인공적 시설을 해서 눈에 뭐하게 보이게. 아 저 사람이 지역권 행사하고 있구나 하는 게 눈에 뭐하게 보이게. 즉 시멘트로 포장해서 몇 년? 20년. 길에 길처럼 나무를 심어서 몇 년? 20년. 이렇게 해야지. 그냥 다녔더니 그냥 밟고 지나다 쯔니 길처럼 생겨났다. 30년 다녔다. 나중에 길처럼 막 돼 있다. 막아도 취득 쇼 주장할 수 없다. 그걸 무슨 된? 빨리 표현된 이런 말을 쓴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 표현되는 의미인데 그 표현되는 의미 그거 잘냅니다. 취득 쇼에서 동그라미 일본 통로를 개설한 동그라미. 거기에 개설한 이 말은 무슨 적 시설을 해서? 인공적 시설을 해서 그걸 개설하니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 아까 그냥 길처럼 막 밟고 다녔더니 길처럼 생겨났다. 30년 해도 취득 쇼할 수 없다. 그걸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지역구는 취득 쇼 대상이 될 수 없고 노출된 동그라미 눈에 보여야 된다. 인공적 시설이 눈에 어떻게 해야? 보여야 취득 쇼할 수 있고 인공적 시설을 했다더라도 지하에 묻혀 있는 인수 지역구는 취득 쇼할 수 없다. 그다음에 행위하지 않는 거 부작이 침묵 이런 거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사기강보할 때 침묵을 부작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행위하지 않는 거나 관망. 여러분 부장이나 관망은 제3자가 저 사람이 지역구는 행사하고 있구나 하는 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지. 그래서 취득 쇼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구는 나오면 요역지 이거 나온다. 취득 매디인 1인. 요역지 0일 때 취득은 매디인 1인 소멸. 저는 취득 쇼 완성은 매디인 1인. 중단은 뭐? 저는 소멸 쇼 소멸 완성은 뭐? 저는 중단은 매디인 1인. 이 여섯 개 제일 잘 내고. 그다음 두 번 등기하기 때문에 부정성 수환성 무슨께? 함께. 지역구는 함께. 앞에 주어. 지역구는 요역지와 무슨께? 함께. 그런데 이건 강인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하는 거. 자 그다음에 4번 위기 갑니다. 위기는 이건 지역권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껌만 있는 단어다? 지역권. 위기는 성역지 소유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뭐를 부담하고 있다?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뭐를 부담하고 있다? 의무. 자 소유자가 의무를 부담하려니까 귀찮다고. 그래서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요역지 권리자가 쓰고 있는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뭐를 면하기 위해서?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이걸 요역지 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거. 그럼 결국 이 부분은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이걸 무슨 동이라노? 혼동. 무슨 동? 혼동. 이 발생하고 그럼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래서 위기하면 성역지 소유자가 어떤 성역지 권리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지역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권을 뭐하면서? 포기하면서 이걸 요역지 권리자에게 이전하는 거. 이걸 무슨 기? 위기. 위기가 있으면 무슨 동이 발생하고 혼동. 하면 지역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기하면 의무 포기 이전. 다시 위기하면 뭐? 의무 포기 이전. 됐습니까? 그럼 지역권이 위기가 있으면 무슨 동이 발생하고 혼동. 혼동이 있으면 지역권은 뭐한다? 소멸. 자 특수지역권 갑니다.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 여러분 특수지역권은 성역지를, 타인의 토지를 누가? 타인의 토지를 누가? 빨리! 어떻게? 말주민이 어떻게? 공동으로 이용. 됐습니까? 무슨 주민이? 말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누구 토지를? 자 거기 들고. 말주민이 돈을 모아가지고 뭐를 모아가지고? 토지를 사가지고 공동으로 이용한다. 특수지역권. O, X. X. 구입, 매수 나오면 공동 소유. 총유. 총유, 총유. 그걸 총유로 한다. 말주민이 무슨 동으로? 공동으로. 그런데 여기서 핵심단은 누구 토지를? 다인의 토지를.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해야 특수지역권. 누가 이용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일반 지역권은 요역지 부동산 편익을 위해서 성역지를 이용한다고. 그래서 요역지는 반드시 무슨 부로 해야 된다? 전부. 그래서 아까 일부를 위한 지역, 위안하면 요역지를 위안. 그래서 전부를 위한 지역권이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있을 수 없다. 그치? 그런데 어쨌든 요. 그래서 요 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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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권 이렇게 한단 말이지. 여기서 지는 뭐다? 요역지지. 그런데 성역지를 사람이 이용하거든. 이걸 인역권이라고 한다고. 예술가가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옆 토지에서 황토흙을 채취. 벽돌공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옆 토지 황토를 채취. 이런 걸 들으면 도자기공이 벽돌공이 타인의 토지에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황토를 채취. 이런 건 인역권이라고 한다고. 인역권은 뭐가 없다? 요역지가 없고 누가 이용하노? 사람이 이용하지. 그럼 특수지역권은 누구 토지를? 누가? 그렇지. 요역지가 없고 마을주민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무슨 건? 인역권과 비슷 이렇게 한다고. 뭐가 없다? 특수지역권은 뭐가 없다? 요역지가 없고 뭐다? 마을주민이. 그래서 일종의 인역권과 비슷.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역권이라는 말을 안 쓰고 특수지역권이라는 말로 쓴다고. 그래서 누가 이용합니까? 마을주민이. 그래서 총류적 토지 이용권이다. 됐습니까? 어디에다 동그라미 해도 이용. 그런데 구입, 매수 나오면 공동소유, 총류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해야 무슨 지역권? 특수지역권이고. 마을주민이 구입하면 금원을 각질해서 돈을 모아서 이런 말을 안 쓰고 막 숨기려고 노력하거든 시험에서는. 금원을 각질해서 구입 나오면 무슨 소유? 공동소유, 총류다. 그런데 특수지역권은 민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민법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번에 관습이 우선하는 건 물 몇 개, 네 개, 경계 몇 개, 두 개, 특수지역권 일곱 개. 프린터 있다. 소유권, 상림관계. 상림관계에 있다. 됐습니까? 민법의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지만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하는 건 물 몇 개, 네 개, 경계 두 개, 특수지역권.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민법의 규정이 있는 권리고 민법의 규정이, 특수지역권은 민법의 규정이 있지만 다른 관습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런데 분묘기직권은 아까 분묘기직권은 민법의 규정이 없고 어디에 관습법 상위 권리.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권은 끝냅니다. 그다음에 무슨 권으로 갑니까? 전세권으로 갑니다. 우선권, 전세권.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가 중요하노? 제목이 중요하지, 제목이. 지역권 치덕. 토지 몇 개 나온다? 두 개. 요역지, 성역지. 몇 번 등기? 두 번. 그렇지? 그래서 항상 두 번 등기하기 때문에 요역지에 붙어있는 지역권은 요역지와 권리와 무순께 함께. 그래서 부정성, 수반성, 이미규정, 고치친구. 그다음에 불가분성. 불가분성은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때. 제목 가지고 공부하는 년서. 소멸쇼는 무순코? 안코앉는. 취덕쇼는. 대고, 대인인데 표현된 하면 무순적 시설을 해서. 인공적 시설을 해서. 위기. 그다음에 특수지역권.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타인의 토지를 이용. 제목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년서. 자, 그럼 전세권 들어가면. 무슨 건? 전세권. 제목이 중요하다. 그래? 여러분, 학원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오면. 서울에서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어, 즐거운. 그렇죠? 제일 즐거울 때가 친구 만나러서 술 먹으러 갈 때 제일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또 뭐 처갓집이나 이렇게 친척집 갔을 때. 여기서는 또 강의할 때는 생생한데. 그냥 집에 있으면 사람이 병든 것처럼 걸어있다고 싫어한다 그러니? 그런데 뭐만 차려지면? 술상만 차려지면 눈 반짝반짝하면 제일 꼴보기 싫다 하면서 막 그러거든. 저는 똑같은데. 그럼 집사람은 항상 그렇게 하면 뭐만 차려지면? 술상만 차리면 막 화해가지고 한다고. 그죠? 그런데 우선건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순서하면은 전세권과 임차권 비교. 일부 전세권자. 여러분 전세권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쭉 이때까지 한 20년간, 30년간 이렇게 강의를 해보니까 이 한 6개, 7개만 알고 있으면 전세권 문제가 다 풀리더라고 어느 정도. 100%는 아니고 거기에다가 무슨 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업그레이드 한 몇 번, 두 번 정도 시켜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강의 들었다 문제 막 풀거든. 한 개도 안 풀립니다. 기본이다 이게 기본. 기본. 무슨 그레이드를 시켜야? 업그레이드를 한 몇 번? 두 번 내지 세 번. 최소한 두 번은 시켜야 된다고. 아직까지 기본을 가지고 선생님 강의 들었는데 문제 한 개도 안 풀려요. 안 풀리지. 어떤 선생님이든. 그런데 만약 강의 듣고 풀리는 문제는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막 쓸데없는 짓 하는 거지. 진짜 시험,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하잖아. 전세금. 세 번째, 전세권의 양도와 전전세. 그 다음 네 번째, 전세권과 저당권과의 관계. 다섯 번째, 전세권의 소멸. 여섯 번째, 전세권의 무승권 설정, 저당권 설정. 그죠? 이렇게 있는데. 전세권과 무승권 비교, 임차권 비교. 그런데 여러분 그죠? 앞으로 민법 시간에 전세권 한번 등기한 거다. 뭐 한 거? 외국에는 전세권이라는 게 없다. 우리나라만 있고. 여러분 밖에서 전세방이 있으면 전세금, 전세기관 해도 뭐 하나 하면은? 법률상으로 전부 다 임차권, 임대차. 그럼 전세권은 물건이고 임대차는 무슨 건? 채권이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전세권 한번 보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자. 보자. 이 갑집의 의리, 전세권자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전세권, 소유자를 뭐라고 하노? 전세권 설정자. 그죠? 어떤 사람은 선생님,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가 헷갈려요. 이러잖아요. 흡착이 확 뒤집어집니다. 그걸 모르고 공부를 한다?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두 달이 끝났는데 선생님, 나 임대인이 누구고 임차인이 누구고 헷갈려가지고 이러잖아요. 와, 그 사람은 2개월간 이렇게 학원에 온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소유자를 뭐,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사용하는 사람을 전세권자, 이거는 소유자를 무슨 대인, 임대인, 사용하는 사람을 뭐, 임차. 자, 이런 것까지 다 설명 못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어쨌든 사용하는 사람을 무슨 권자, 전세권자라냐. 전세금을 주면서, 여기는 전세금을 요소로 합니다. 아까 지료에서는 지료,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로도 가능하다? 무상,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유상, 무상, 무상. 잘하네,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는 치료, 그럼 치료가 있으면 등기하면 대항적 효력이 있다. 등기법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적 효력? 대항적. 치료가 있으면 무슨 또다? 별도, 채권. 그런데 거기에서 치상권, 지역권 등기할 때는, 계약할 때는 치료가 없어도 관계? 없다. 그런데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 요소로 한다는 말은 반드시 계약서에 전세금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 등기는 위험, 무효. 그래서 전세권 등기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 하면 무슨 금? 전세금. 설정계약 주면서 설정계약 플러스 뭐한다? 등기 항호를 하면 설정자는 여기서 탈퇴합니다. 탈퇴하고 전부 다 누가? 전세권자가 사용수익, 직접 사용수익하고 그래서 현상유지 업무, 수선 업무 누가 지냐 하면 전세권자가 집니다. 그래서 벌러빵고 났다 비가 샌다. 누가 수리? 전세권자. 그래서 필요비는 없고 필요비는 기본 보수하는 거 이런 거. 누가 보수해야 된다 빨리? 전세권자. 어떻게? 직접 지배, 직접 사용. 다시 어떻게 지배? 직접 지배, 직접 사용. 그래서 직접 쓰니까 기본적인 거, 현상유지, 수선 업무, 누가 부담한다. 전세. 그래서 필요비는 없고 무순비, 유익비, 상한첩금만 있고. 그럼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어떻게? 직접 지배, 직접 사용이다. 직접 지배. 어떻게? 직접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전세권자는 자기 마음대로 금지특약이 없는 한. 무슨 특약이 없는 한? 금지특약이 없는 한. 자기 전전세, 임대, 양도, 담보 제공, 양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금지특약만 없으면, 금지특약만, 금지하지 않으면 뭐 없이도, 동의 없이도,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잘 내고. 그다음에 전세권은 물건, 물건, 무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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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자, 누가 소유자입니까? 양수인. 자, 전세권자는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전세권자는 계속 쓸 수 있고, 자, 기간이 만료되었다. 누구한테 전세금을 달려줄 수 있냐 하면 무조건 양수인. 와. 물건, 무슨 건, 물건, 무슨 건, 물건, 누가 소유자? 양수인. 누구에게 전세금을 달려줄 수 있다? 양수인. 그래서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그래서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채무, 돈 내주는 채무는 뭐하고? 소멸하고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이게 기본적인 시스템. 그래서 물건, 전세권 물건, 세째 칸, 직접 집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직접 물건적 정권 행사할 수 있고, 그다음 무슨 특이하게 없는 한, 금지 특이하게 없는 한, 전전세 임대 양도 제공. 그래서 원칙, 금지한다 이런 말은 없으면 원칙,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어떻게 직접 집에 직접 사용하고 수선하면 누가 진다? 전세권자. 그래서 필요비 없고 무슨 비? 유익비. 누구한테, 누가 현상유지 수선하니까? 전세권자. 그다음에 최단기간은 토지와 건물 전세 나눕니다. 토지는 최단기간 제한은 없고, 건물은 몇 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1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몇 년? 1년. 1년보다 짧게 했을 때는 몇 년? 1년. 그거 출처해내겠죠, 건물. 그다음에 최장은 몇 년? 10년. 최장은 몇 년? 10년. 갱신하는 경우에도 몇 년? 10년. 자, 이제부터 중요하죠, 그거. 기간 정하지 않았다. 아까 전세권은 물건이죠. 고고고고고고. 무슨 통고? 소멸 통고. 당사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기간 정하지 않으면 양쪽 다 자유롭습니다. 기간 정하지 않으면 누가 자유롭다? 양쪽 설정자도 나가세요, 전세권자도 나갑니다 하고. 설정자가 나가세요, 몇 년? 6월. 전세권자도 나갑니다, 몇 년? 6월. 무슨 6? 6, 6. 이렇게 기억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지워야 됩니다. 책에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무슨 6? 6, 6. 설정자가 나가세요, 몇 년? 6월. 전세권자가 나갑니다, 몇 년? 6월. 자, 건물 전세, 건물 동그라미, 법정갱신. 자, 건물 전세만 인정합니다. 토지는 기간 땡 지나면 소멸합니다. 토지는 땡 지나면 소멸하고, 건물은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전에 동그라미. 주택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 거기 들고 임대차 몇 개 있대요, 오늘? 네 개, 그렇지. 그냥 특별한 말이 없이 민법상 임대차 오리지날, 그다음 토지임대차는 아까 지상권하고 비슷하고, 주택은 반드시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하는 말 쓴다. 주택, 주주주주주주주주 이런 말 안 쓴다. 머릿속에 주택 집어넣어서 하면은 100% 떨어진다, 이게. 말하고 어떤 데 물으면은 주택은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주어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인터넷에 본 게 있어가지고, 신문에 본 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주택 갖다 드리대거든. 주택은 나오면 한 문제인데, 나와라 할 때만 나와야 된다고. 뭐 할 때만? 무슨 트라? 엑스트라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엑스트라가 주연처럼 설치면 감독한테 바로 축사발라지. 여러분 머릿속에 주택이 들어있기 때문에 임대차가 공부가 안 된다고. 전세권도 공부가 안 되고 임대차도 공부가 안 되고 각각 따로 임대차만 해도 벌써 몇 개? 네 개. 임대차하고 전세권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그게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그게 확실하게 돼야 민법 공부가 재밌고 되지. 그런데 머릿속에 주택, 전세권, 일반 임대차, 짬뽕 들으면 문제 나와도 힘들고 그렇다. 그래서 저는 짬뽕 절대로 안 먹습니다. 와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먹어도 빨갛게 딱 튀어있다. 특히 와이사서 입고 하면 아무리 조심스럽게 밥에 걸치고 앞치마 걸치고 먹어도 나중에 보면 빨간 게 딱 붙어있다. 그래서 짬뽕은 절대로 안 먹는데. 누구는 짬뽕을 이렇게 좋아하지 마. 무슨 뽕? 안 먹는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생각 금방 제가 이야기한 거. 이거는 앞으로 민법 시간에 전세권을 하면 뭐? 물건 등기한 거. 그래서 전세권은 기간 정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양쪽 다 자유롭게. 설정자가 나가세요. 몇 월? 6월. 전세권자가 나갑니다. 몇 월? 6월. 그다음에 여기는 건물 전세만 인정합니다. 또 토지는 아까 용의 물건이기 때문에 땡 하면 소멸한다. 그런데 건물은 몇 월 전까지? 1월 전에? 기간 1월 전까지? 누가? 설정자가 생략됐다. 설정자가 무조건 소유자가. 갱신 거절. 무슨 거절? 갱신 거절 조건 변경의 통지가 없으면 끊고. 종전의 조건과 뭐하면서? 동일하면서 끊고. 기간 정함이 없는 거로. 뭐가 없는 거로? 기간은. 여러분 기간 정함이 없는 거로 되면 어디로 가노? 바로 위로 가야지. 6. 설정자가 나가세요. 몇 월? 6월. 전세권자가 나갑니다. 몇 월? 6월.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뭐라는 단어 동그라미? 법정 동그라미. 법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변경 등기 안 해도 무슨 등기 안 해도? 변경 등기 안 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 갱신되는 경우는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해야 등기해야 된다. 나오면 OXX. 뭐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법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뭐 없이 등기 없이 지금 됐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전세권은 아까 여러분 계약 갱신과 지상물 매수는 아까 토지 임대차하고 지상권에만 다시 계약 갱신합시다. 왜? 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비워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계약 갱신청권 없고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어떻다? 까다롭다. 어떻다? 까다롭다. 아까 까다롭다. 그러면 부속물 매수하려면 여러분 그렇죠? 일단 전세권자는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설정자 동의 얻어서 부착시켰거나 이사 들어올 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면서 두 번째 무슨 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 세 번째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정가 한 경우라야 사세요.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여러분 한 개 적어놓으면 되겠지 어떻다? 까다롭다. 조건 몇 개? 세 개. 1번은 동의매수 동의라기 치고 동의 또는 매수 그 다음 무슨 성? 독립성 그 다음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정가 한 경우라야 사세요. 할 수 있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 100% 합격할 수 있대게.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전세권자도 사세요 할 수 있지만 또 전세권자 떼가면 설정자를 뭐 하세요? 파세요. 몇 개 있다? 두 개. 임대차는 아까 몇 개만 있다? 한 개. 그 다음 기간 중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소유권 이전됐을 때 아까 전세권은 무슨 건? 빨리 물건 무슨 건 물건 누가 소유자 소유자가 바뀌었다. 누가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여전히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 전세금도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그러면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는 소멸하면서 누가 책임진다? 100% 반드시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면책적 채무 인수다 이렇게 한다. 이게 안 나와 있는. 아 있습니까? 잘 나온다 그거. 무슨 적? 면책적. 반드시 누가 책임진다? 빨리 양수인. 자, 아까는 임대차 갑니다. 무슨 차? 임대차. 임대차 가는데 시스템. 무슨 템? 안 쉬고 45분까지 해야 되겠네. 집에 가야 되니까. 무슨 차? 임차권. 여러분 임대차는 계약이고 임차권 하면 임대차라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임차권이다. 임대차는 뭐라? 계약. 그렇지. 임대차는 계약체계라면 사용하는 사람은 무슨 권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이건 권리. 채권하면 임차권 이렇게 해야 된다. 임대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 느낌 왔습니까? 갑집에 우리 임차인. 여러분 전세권에서는 누가 책임졌습니까? 전세권자가 책임졌지. 수선 업무. 그래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없고 무슨 비? 유익비. 어떻게 사용? 전세권은 직접 써. 그런데 여러분 채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건 무슨 차이는? 임차인은 누굴 통해서 쓴다? 임대인.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권리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물리적으로는 뭐 하고 있어도 손대고 있어도 이론상 그렇다고. 왜? 임대인. 임대인. 채권. 임대인. 써는 것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권리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그래서 차임 주는 대신에 전부 다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아까 전세권하고 완전히 반영. 현상유지. 수선 업무. 누가 지느냐 하면 누구? 임대인. 그래서 보일러 빵꾸놨다. 누가 수리해야 된다? 임대인.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 지출 즉시. 유익비는 무슨 시? 종료 시에. 상한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론상 누굴 통해서 쓰고 있다? 임대인. 자기조차도 누굴 통해서 쓰고 있노? 임대인. 자기조차도 누굴 통해서 쓰고 있노?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은 누구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뭡시? 임대인의 뭡시?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없다. 양도 전대 금지. 동의 없이 양도 전대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고. 이게 임대차 기본적인 시스템. 이거 알고 기본 외우든지 말아야지 해야지. 무조건 외우면 안 된다고. 전세권은 무슨 건 빨리? 물건. 어떻게? 직접 지배. 직접 사용. 어떻게? 직접 지배. 직접 사용. 직접 쓰니까 기본적인 건 누가 부담해야? 전세권자.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하니까 금지특약이 없는 한 기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용어는 채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누구를 통해서? 임대인. 권리도 누구를 통해서? 임대인. 전부 다 누가? 임대인. 비용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수선어무 누구? 임대인. 그래서 누구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책 간. 임대인은 임대인을 통해서 사용 수익하고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론상. 물리적으로는 손대고 있지만 이론상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누구의 동의 없이? 임대인. 임대인은 동의 없이 금지. 그다음에 임대차에서는 전부 다 수선어무 비용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이 들어갔다. 필요비는 뭐? 지출 적시. 유익비는 무슨 시? 종료 시. 당연히. 그다음에 일반 임대차. 주택 아니다. 아까 주택은 반드시 뭐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주거용 주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야지. 그거 안하고 대충 해서 하면 무조건 주택 갖다 들이대면 안 된다. 주택은 뭐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주주주주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는 무슨 임대차? 다른 말로 민법상 임대차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기간 제한 없고 최장기간도 제한했고 거기 빠졌네 두 개 묶어서 갱신 몇 년? 10년 갱신하는 경우는 몇 년 넘을 수 없다? 10년 다시 계약하는 경우는 몇 년 넘을 수 없다? 10년 기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주택하고 다릅니다 기간 약정하지 않았다 전세권에도 기간 약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66 임대차도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기간 약정하지 않았다 당장 언제든지 고고고고고 아까 전세권은 뭐라고 했노? 소멸 통고 임대차에서는 뭐? 해지 통고 하는데 임대인이 나가세요 매달 6월 지나면 임차권 소멸합니다 임차인이 나갑니다 몇 월? 1월 1월 애워야 되겠네? 전세권은 무슨 6? 66 임대차? 61 주택은? 이제 주택 주택 주택은 임대인은 몇 년 안에 나가세요 못하고? 2년 임차인은 기분 나쁘면 나갑니다 하고 나서 3월 다르다 지금 몇 개 했노? 3개 기간 안정했을 때 기간 안정했을 때다 뭐 안정했을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전세권은 무슨 6? 66 임대차 61 이제 알아듣잖아요 인터넷 선생님은 천일생 선생님은 6661 661이 뭐야 이러면 강의 뜨를 필요 없다 그 사람은 싸가지 없다 그냥 전세권은 무슨 6? 66 임대차 61 주택은? 임대인은 몇 년 안에 나가세요 못하고?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나서 매달 3월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 상가는 상가는 기간 안정했을 때 임대인은 1년 안에 나가세요 못하고 1년이 넘어야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갑니다 하고 나서 역시 3월 자 그러면 기억하자 기간 안정했을 때 전세권은 무슨 6? 66 임대차 61 주택 2년 3월 상가는 1년 3월 그렇지 그렇게 4개 기계인 이게 다르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세권은 건물 전세에서 법정갱신 인정했잖아요 무슨 전세에서만? 건물 전세 근데 이 임차권은 법정갱신 하는데 무슨 갱신? 법정갱신 하는데 임대인이 훅 동그라미 전세권은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했노? 전에 동그라미 했잖아요 전세권은 기간이 끝나기 몇 월 전에? 1월 전에 6월 필요 없고 몇 월 전에? 1월 전에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뭐? 허허허 민법상 임대차는 뭐? 허허허 끝나고 나서 또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끊고 줄쳐야지 무슨 기간 내에? 상당 기간 내에 무슨 기간 내에? 상당 기간 내에 임대인이 나가세요 하거나 조건병령의 통지가 없으면 끊고 종전의 조건과 동일하면서 무조건 법정갱신 되면은 뭐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노? 바로 위로 가야지 6일 임대인이 나가세요 몇 월 6월 임차인이 나갑니다 몇 월 1월 이리로 간다고 시스템 돼야 된다 시스템 여러분 또 이거는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이고 주택에서 법정갱신은 전세권하고 비슷하다 임대인이 몇 월 전까지 6월에서 1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동갱신 자동갱신을 법정갱신이라고 한다고 건물 전세도 6월에서 1월 전 주택도 몇 월 임대인이 6월에서 몇 월 전 1월 전 민법상 임대차는? 허허허! 무슨 똑같이고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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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라니까 6월에서 1월 전 아니라고 6월에서 1월 전은 건물 전세 주택 상가에서만 그렇다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4개 구분 안 하고 하면 개판된다 짬뽕으로 가면은 여러분 늘 이야기하잖아 공부 안 했다 떨어졌다 괜찮다 와 우리 아이한테도 이야기하면 두 명인데 한 명 공부 안 하고 노는 걸 좋아하거든 괜찮다 뭐 왜? 지금 공부 싫답니다 공부 싫다고 하면 놀아라 놀아라 하기에 왜? 공부하기 싫은 놈한테 근데 여러분 저는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고 무석신앙 믿는 것도 아닌데 전 보잖아요 작은 놈이 의대 다니는 아보다 훨씬 잘 산답니다 그냥 뭐 그 마음 아니 가족 중에 의대 다니는 아도 있고 한데 의사하고 하면은 의대 다니는 아보다 훨씬 잘 산다고 하니까 아우 믿고 삽니다 와 희망을 가지고 그냥 뭐 놀고 싶으면 노는 거 그러니까 인사를 잘합니다 뭘 어릴 때부터 크 항상 여러분 그냥 학교가서 아이가 생활 잘하고 하는지 딱 하면 선생님한테 세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뭐만? 세 가지 첫째 뭐 잘하는지 인사 잘한다 절대로 선생님들한테 미움을 안 받습니다 뭐 잘한다? 인사 두 번째 사물함 딱 열어보면 압니다 사물함에 정리가 쫙 잘 돼 있다 집에서는 정리 안 해도 일단 학교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합니까? 물어볼 필요 없다 뭐 잘한다 인사 잘한다 선생님 좋아하고 선생님 관리합니다 그럼 뭐 사물함 딱 내려보니까 뭐 잘 돼 있다? 정리야 어 그 다음에 뭐 학용품 잘 챙겨옵니까? 학교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개만 물어볼 필요 없다 학교 가서 아이가 어떻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다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는 법정 갱신 후후후 임차인 사용수익을 뭐하는 경우 계속하는 경우 끝났는데도 산 계속하고 근데 임대인이 아무런 말이 없다 무슨 갱신? 자동 갱신 상당 기간 내에 고출 쳐야 되겠네 됐습니까? 자동 갱신되면서 자동 갱신되면 기간 정함이 없는 거로 된다 기간 정함이 없는 거로 되면 임대인이 나가세요 매달 6월 임차인 나갑니다 매달 1월 주택 생각하면 안 되는데 주택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백발백중으로 한 열 명 중에 일곱 명은 틀린다고 해보면 주택은 다르다 주택 상관은 주택 상관은 무슨 권하고 비슷하다 전세권 건물 전세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토지임대차 무슨 임대차? 토지 여러분 토지임대차 나오면 빨리 머리 속에 지상권하고 비슷하다 원래는 정확하게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이런 말 써야 된다 무슨 권하고 비슷하다? 지상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사세요 하는데 요거는 몇 개만 있다? 한 개 누구만 임차인만 근데 원래 여러분 기억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이렇게 해야 지상권하고 비슷한 거다 금방 뭐랬노?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그게 무슨 권하고 비슷하다? 지상권 근데 그냥 임대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니은 니은 빨리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하고 아까 소유를 목적으로 거기에다가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아까 무슨 권하고 비슷하다? 지상권 원래 기업처럼 토지임대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밑에 건물, 기타, 공작물 뭐라고 붙여야 되노? 빨리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이게 기업 오리지널이라고 원래 그래 써야 되는데 다 칼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그냥 토지임대차 아까 토지임대차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고 니은은 빨리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다르지 지금 구분을 아겠습니까? 그러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기간이 만료됐다 비워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위에 거는 비워준다 못 비워준다? 못 비워준다 지상권하고 비슷하다 있잖아 맞습니까? 그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에는 무슨 청권이 없고 계약갱신 청권이 없고 부속물 매수 부속물 매수는 어떻다? 까다롭다 위에 지상물 매수는 뭐? 까다롭지 않다 까다롭다 조건 몇 개 붙는데 세 개 동의 매수 임대인의 동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면서 두 번째 무슨 성이 있고 독립성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정가 그렇지 오케이 자꾸만 하면 된다 근데 이것도 부속물 매수도 몇 사람이 한 사람이 무슨 차인만 임차인만 하지 임대인은 파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이기 때문이지 그럼 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원래 여러분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가 비켜 오리지널 주택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오리지널에서는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가 비켜 하면 비켜야 된다 그걸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게 오리지널 했다고 옛날에 주택임대차 언제 82년도 생겼거든 우리 어릴 때는 많았거든 누구 믿고 임대인 믿고 들어갔는데 누가 임대인이 집 팔고 싸게 팔고 빛에 쪼돌려가지고 쌀게 팔고 날라버렸다고 새로운 소유자가 와서 비켜 보증감 몰라요 하면 끝난다 뭐해요 끝난다 언제 옛날에 옛날에 그랬다고 주택 여러분 처음부터 주택이 있은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더라고 누구 믿고 임대인 믿고 근데 확실하게 보증받으려면 전세권 했는데 전세권 등기해주더라 안해주더라 안해주더라고 옛날에는 아파트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방 한 칸에 어릴 때 우리 언양 살다가 부산 이사갔잖아요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동생 이렇게 7명씩 이렇게 잤거든 8명씩 이렇게 잤다고 한 방에 방 9자 방에 꽉 차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해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파트니까 방 한 칸에 한 명씩 자지마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고 잤다 그 자리 잤다 아침에 몸부림치는 거 없대기에 딱 하고 어른들은 몸부림치잖아요 아들은 침대 갔다 더우면 거실에 소파에 잤다가 이러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옛날에 이랬다고 근데 집 얻으려고 하는데 등기해주세요 못 얻잖아요 그럼 누구 믿고 임대인이 팔고 날라버렸거든 어느 날 자기가 새로운 소유자라고 하면서 등기부등본하고 주민등록증 가져와서 내 집이니까 비키세요 아니 내 임대인 임대인 몰라요 그 사람 내한테 팔고 이사 갔으니까 보증금 몰라요 하면 끝난다고 보증금도 채권 무슨 끝? 채권은 무슨 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빚기세요 하면 빚게 되고 임대인 잡아가지고 돈 받고 임대인에게 약속 2만을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 이론상은 그렇다고 보호 못 받더라고 그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무슨 건? 전세권 등기해주더라 안해주더라 그래서 생겨난 게 주택임대차라고 언제? 82년도에 무조건 주택 갖다 들이대면 안 되거든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개판이라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는 국가가 관여하냐고 너희끼리 알아서 하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주택임대차는 임대인의 입장에 내 집을 가지고 6개월 임대하든 3개월 임대하든 왜 국가가 관여하냐고 왜냐하면 법이 임차인은 경제적으로 약자라고 보거든 그래서 누가 항상 약자 표현해서 그래서 누구를 보한다 임차인 거지 여러분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이 경험한 걸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노 일반 임대차 일반 임대차 모르고 주택 갖다 들이대니까 여러분 아까 짬뽕 싫어 안 됐잖아요 일반 임대차에서는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 하면 비켜야 된다고 그걸 매매는 뭘 깨뜨린다 그렇지 그래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뭐 돼 있거나 등기돼 있거나 특별법에서 무슨 요건 갖추고 있으면 대항요건 갖추고 있으면 새로운 소유자 그래서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인도 받고 신고하면 등기한 것 같다고 소유자 바뀌어도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요 보증금은 채권이거든 그러면 아까 임대인이 집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들어갈 때는 깨끗했는데 들어가고 나서 막 전환권 설정하고 나서 경매가 됐다고 보증금은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제일 들어갈 때는 깨끗했지만 어디로 가냐면 빨리 껐으니 왜 그렇지 채권이니까 본의 아니게 똥꺼지 되는 임차인이 부지기수로 많더라고 그래서 주택임대차는 딱 두 가지 기능이거든요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기관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인도 신고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계약서에 무슨 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하면 경매시에 후순위 물건자보다 무슨 저 먼저 무슨 순위로 안 가고 그렇지 잘 배웠네 그렇게 가는 거지 논리가 돼야 된다고 항상 막 줄치는 게 아니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던 그런 게 아니라 시스템 그래야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여러분 중개사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자 기관 중에 무슨 건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이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걸 뭘 하노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를 깨뜨린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오리지널에서는 뭐가 바뀌면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왜 채권이니까 무슨 건? 채권 자 단 뭐 돼 있는 경우 등기되어 있거나 또는 뭐 특별법상 무슨 요건 갖추면 대항요건 갖추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치?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죠? 전세권은 특이하다 전세권은 본질은 용익물건이지만 금방 말했노? 본질은 용익물건이지만 또 전세금이 있기 때문에 담보물건적 저당권적 기능도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순수한 용익물건은 어떤 게 있노? 지상권이지 지상권은 토지를 쓰는 거지 기간 동안 쓰는 거지 용익물건 지상권 지역권에서는 실행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지? 와 용익물건이니까 기간 동안 쓰는 데 중점이 있지 실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전세권은 기간이 만료됐다 무슨 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도 저당권자처럼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건이지만 무슨 물건적 기능도 있다? 담보 본질은 뭐다? 용익인데 자 그 다음에 또 전세권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그죠? 이 반환칸에만 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있죠 있잖아요 와 용익물건은 얼마만큼 쓸 수 있노? 전부 또는 일부지 자 그럼 반환칸에 전세권 설정하고 등기했다고 자 근데 1번 무슨 건? 저당권 2번 전세권 1부 3번 저당권 4번 저당권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럼 1부 전세권 건물 1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자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제일 빠릅니다 4월 1일 이렇단 말이지 기간이 만료됐는데 누가 설정자가 소유자가 무슨 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경매는 아까 항상 어디에? 전부를 경매하지 이 일부만 분할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분할 분리가 안 되면 일부만 경매할 수 없다 자신이 경매 못하고 근데 저당권은 항상 어디에 미친다 했습니까? 전체 다른 사람이 경매하면 전부 경락받은 대금에서 몇 순위로 배당받는다? 2순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시험문제 나온다고 일부 전세권자는 하면 자신이 실행 자 일부 전세권자 하면 됐습니까? 일부 전세권자 하면 자신이 실행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다른 권리자가 실행하면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전부에 대해서 자 자기는 일부 전세권자지만 전부 경매 대금에서 무슨 변제? 전부 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 앞에 주어가 뭐가 나오는지 전세권자 자신이 실행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항상 실행 경매는 얼마만큼 해야지? 전부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전부 대금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일부 전세권은 아닙니다 전세금은 반드시 요소로 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할 때 반드시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소유자한테 돈 받을 거 있다고 그걸 전세금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반드시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일부 부동산 일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고 일부 전세권은 주어 자신은 경매 있다 없다? 없다 항상 경매는 얼마만큼 해야 되니까 전부 그런데 다른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배당에 참가해서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원래 마음은 집에서 다 하려고 했는데 큰일 났대 이게 다음 주에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꼭 가져와야 됩니다 프린터 다음 주에 안 나간다? 자꾸만 선생님 하세요 이러면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